네. 저희 아침 방송에서 새로운 카메라 각도가 아마 좀 보이실 텐데요. 오늘은 저희 한병하 이사님이 게스트 가 아니라 저희와 함께 진행을 좀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병하 이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집중적으로 수소 얘기해 주실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부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에 한 1년 됐나요? 더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면 모시긴 했는데요. 작년에. 1년 좀 넘었는데. 그런데 제가 사실 감회가 되게 새로운 게 우리 부사장님 처음 모신 게 2019년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때는요. 솔직히 수소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런 이런.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희는 이제 실감하는 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적어도 우리 3%의 한 150만 구독자 분들은 야 수소 이거 진짜 우리 미래 먹거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한 2 3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선도해 오신 입장이시니까 오늘은 이제 자동차에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겠습니다마는 수소 인프라 전반적인 얘기도 같이 좀 곁들여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진짜로 부사님이 이제 수소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많이 변하고 있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국내에서만 사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게 수소 사회로 가는 원년이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는 게 올해가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러 나라에서 수소 얘기 나오고 일본에서는 벌써 2014년에 수소 사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같이 발표를 했었고 하지만 이게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에 있는 두 국가가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되다가 이게 정말 글로벌하게 갑자기 이렇게 된 건 2020년 작년에 7월에 EU에서 이제 그린딜이라 그래 가지고 수소 사회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 얘기가 이렇게 커진 거거든요. 그전에 그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변하는 게 너무 커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얼마만한 돈을 투자하겠다라고 나오는 이 액수 그다음에 이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나오는 프로젝트 수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정말 한 기업으로서 대항할 수는 없다. 이게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는 게 느끼는 게 프로젝트 수가 예를 들어서 수전해를 보면 옛날에 몇 킬로와트 수전해였어요. 수전해라는 건 물을 전기분해 전기분해해서 이제 수소 생산하는 거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뭐냐면 기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일단 깨끗한 수소가 나와야 된다. 그걸로 써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그러면 탄소가 나오는 방법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전해인데 이 수전해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다가 메가와트다가 이제 기가와트 단위의 프로젝트들이 막 생성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 1월에 전체 프로젝트 수가 한 200개였으면 이런 규모의 프로젝트가 한 7 8월에는 한 300개. 그러니까 이 커가는 규모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때 이게 그런데 물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생각은 했겠지만 정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렇게 갈 거라고는 저희들도 이렇게 이런 시기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저희가 이제 뉴스로 제가 한 꼭지 이제 보도해드린 게 뭐냐면 현대자동차 지금 미넨에서 지금 모터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발표된 걸 보니까 2035년까지 거의 대부분 내연기관차 이제 없애고 이쪽으로 가는데 뉴스를 이게 쭉 자세히 보니까 전기차를 한다는 건지 수소차를 한다는 건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왜냐하면 전체 이제 자동차 업계의 어떤 큰 주류는 전기차 아닙니까 배터리로 나는 거. 그런데 현대차의 발표문을 보면 이게 패럴럴하거나 어쩌면 수소가 더 강조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아니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가 전기차와 수소차를 같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만 한다는 회사들이 있고 bmw 같으면 조금 이제 수소차에 대한 맛배기 보여주면서 이제 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인프라를 보시면 일단은 전기는 쓰기 쉽잖아요. 일단은 물론 우리가 이제 전기차에 충전하는 전기도 모두 그린 전기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co2가 없는 사회로 갈라 그러면 그렇지만 인프라를 보시면 전기차는 이미 우리가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건 전기차가 맞을 거고요. 그 후에 또 수소를 얼마나 준비하느냐. 그 후단에.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이런 거 아닙니까. 일단은 신재생을 많이 해야 되고 깨끗한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 그 전기에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을 수소가 대체를 보완을 해 준다. 그래서 결국 완벽한 탄소중립 시대가 되려면 전기와 수소가 같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시작하기 쉬운 부분은 전기죠. 전기차고. 그래서 저희도 아이오닉5에서 egmp에서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전기차 모델이 한 6개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만큼 저희도 전기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열심히 해요. 그거는 어느 나라든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고급차 쪽에서부터 이번에 아이오 보면 다이블러 bmw 다 전기차로 많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그걸로 물론 모든 모빌리티를 다 해결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트럭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이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패를 두 개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co2가 없는 사회로 가는데 전기라는 하나의 기술만 딱 그것만 믿고 가느냐 아니면 또 하나의 대체 방안이 있는 카드를 또 갖고 가느냐. 그런데 거기 둘이 같이 갔을 때 오히려 시너지가 폭발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각 나라별로 지금 에너지의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앞으로는 벌써 발표를 하고 법제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35% 30년까지 co2 줄인다. 그걸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거기는 아마 한명아 연구원님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실 텐데 과연 우리나라의 정책은 뭐고 우리나라에서 신재생도 많이 해야 되고 하지만 과연 과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자연조건에서 35%를 달성하고 궁극적으로 2050년에 탄소 중립이 되려면 어떤 에너지의 밸런스를 갖고 가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다른 대안이 더 있을까 우리가 수소를 탄소가 없는 건 신재생밖에 없고 신재생을 우리가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우리가 스스로 생산할 수는 없고 그러면 갖고 와야 되는데 어디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걸 다시 탄소를 붙여서 갖고 오는 건 아닐 거고 그렇다는 건 수소밖에 그 대안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폐를 두 개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건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회사가 수소 전기 아니면 과거의 어떤 자동차까지 다 이렇게 갖고 가는 게 그게 더 시장에서 가치도 인정받고 하는데 더 괜찮은 거죠. 이런 거죠.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선택과 집중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항상 플랜 b는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플랜 b가 진짜 이게 안 됐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소가 저희가 이제 특히 이번에 저희가 하이드로전 웨이브 하면서 트럭하고 이렇게 상용차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기차 이번에 고속 전기차도 배터리랑 수소랑 조합한 것도 나왔지만 연료전지는 좀 아주 고출력을 낸다기보다는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수소가 공급하는 한 계속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거리 운송이나 좀 고출력이 아주 그냥 진짜 슈퍼카처럼 그렇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운행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가 팍 되면 수소차가 다 죽느냐 이게 아니고 또 전기차가 죽어야 수소가 된다 이게 아니고 같이 공존할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부사장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예요. 글로벌 트렌드가 이게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이 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배출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것까지도 될 수 있으면 끝까지 낮춰야 되고 정 못하면 이제 다른 상세하는 투자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주요 국가들의 정책 트렌드들이 모든 기술들을 중립적으로 놓고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케이스는 이번에 이제 인프라 부양안에 처음으로 수소와 관련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약 한 95억 달러 정도가 책정이 됐는데 수소 허브를 만들어요. 4개 이상의 허브를 만드는데 아주 다양한 허브 이쪽은 교통부분 수소교통 이쪽은 또 발전 또 이쪽은 상업용 그리고 수소를 만드는 것도 우리는 그냥 그린 수소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연가스 석탄으로 만들 때 카본 캡처를 달도록 또는 한쪽에서는 또 원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길이다 보니까 앞으로 한 10년 15년 동안은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가면서 한번 경쟁을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는 부분이 되는 건데 수소는 사실은 맨 마지막 달에 있는 수소차든 어떤 수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산전원이나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부분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다로 모아지게 될 거나 합니다. 그 그림으로서의 수소사회라든지 수소경제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궁금하긴 한데 부산이 막 제한된 시간이 그걸 다 알려면 이제 시간이 모자라서 자동차 부문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그게 제일 관심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소에 차에 대한 투자에 아픔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있으셨나요? 아니죠. 현대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있잖아요. 현대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 미국에 아픔이 있었던 수소차도 있고 하죠. 니콜란. 니콜란.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현대차의 관목할 만한 비즈니스 유닛으로 또 현대차의 재무제표에 정말 획기적인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로서 지금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갔고 앞으로 어느 정도 기다리면 수소차가 현대차 투자자에게 의미 있는 진짜 레베뉴도 그렇고 프로핏도 그렇고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좀 장기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서히 유럽에 있는 회사들도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전기차만 하겠다 그러지만 사실은 수소차 연구도 다 하고 있거든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 회사들이. 그래서 누구나 다 시기적으로 언젠가는 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언제냐 딱 정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기술 개발해서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도 저희가 연료전지가 왜 안 되냐 하면 아직 굉장히 비싼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한 번 이렇게 그러면 정말 이게 비싸야 되는 기술이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소재들 결국은 자동차 기술은 대량 양산이 되면 이 가격은 원소재 가격에 굉장히 가깝게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마지막 리밋 제한 조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보면 스틸 철강 스테인less 스틸 러버 백금은 그런데 굉장히 조금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알루미늄 일반 우리가 지금 쓰는 소재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나 이런 데는 우리가 계속 원소재의 물질들이 니켈 크롬 이렇게 여러 가지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료전지를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물질이다. 그다음에 백금도 우리가 이미 디젤이나 가솔린차에서 많이 총매로 쓰여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다음에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또 특징적인 게 막이거든요. 전해질 막이라는 게 차에 들어가는 양이 몇백 그램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보통 보시면 랩 같이 비닐우잖아요. 비닐우 랩인데 우리 주방에서 쓰는 랩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걸 10년 메타 쓰다 그래도 그 무게로 보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직 생산기술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생산량이 적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이 시장이 열리면 원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거다. 아직까지 우리가 더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비싸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때까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몇십 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한 대에 몇 억 안 하겠습니까 그 많은 기술을 투입하고 생산량도 없는데 그걸 만들려고 장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비 가격이 나오는 물건보다 훨씬 더 비쌀 텐데요. 그게 다 녹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만 원재료적으로 보면 비쌀 이유는 없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 더 원가가 절감될 수밖에 없다. 이게 원래대로 따지면 일반적인 공산품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자동차가 대량 생산해서 가격을 줄이는 게 그게 기본적인 원리인데 거기에 어떤 원소지의 생산이 좌지우지 되면 굉장히 불안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작다. 그래서 배터리도 우리가 계속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같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다는 입장에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했을 때 사실은 이게 언제 우리가 수소 사회로 가서 될까 하는 그런 언젠가는 올 건 알고는 알지만 막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에 빵 터져준 거죠. 어떻게 보면. 20년에 유럽이 가겠다고 그러고 뭐 가겠다고 한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5455라고 유럽에서 지금 55%를 절감한다는 계획안에 보면 전기차 인프라도 60km마다 충전소를 세우겠다. 수소 인프라는 150km마다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가치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전기차가 먼저 가겠지만 수소도 그만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 계획이 30년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30년까지는 이제 유럽에는 한 150km마다 이게 갈리겠구나. 그러면 쓰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에너지가 변환하는 혁명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이 정도는. 10년이요? 2030년 바로 10년이면 엄청 빠릅니다. 금방 가죠. 금방 가. 금방 갑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30년까지 다 만들어야 하는 거니까 그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은 경쟁들이 있겠어요. 지금 이제 게스 스테이션 하는 데들은 다 망하잖아요. 그 안에 빨리 바꿔야 되죠. 서로 지금 이미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럼 혹시 수소연료전지차에 사실 지금 넥소가 이제 선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선두인데 여기에서 조금씩 더 기술 개선되는 건 당연히 있겠습니다. 혹시 수소연료전지인데 아예 다른 기술로 다른 회사나 다른 외국 어떤 회사들이 넥소 방식 말고 완전히 다른 게 그래서 그게 완전히 업계 표준이 되고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까 연료전지라는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요. 그렇습니까 왜 우리 과학시간에 배웠잖아요. 전기분해. 물 전기분해. 그거 역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배터리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고 하지만 연료전지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그렇겠죠. 이미 우리가 연료전지가 진짜 산업적으로 이렇게 쓰인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넥소 투싼이 2014년에 처음 양산해 본 거예요. 그 당시 기술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충전소하고 자동차랑 싸우면 이게 언제 양산이 되겠냐. 그 당시에 충전소 유럽에서도 정부가 재로 갖고 있던 돈은 받았어요. 그런데 충전소 건설 안 해요. 왜 차가 없는데 어떻게 건설하냐. 그래서 그거를 좀 깨기 위해서 창업체는 충전소가 없어서 안 한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치케나 내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현대자동차가 생각했던 게 그럼 일단 우리 생산해보자. 그럼 충전소 세우겠지. 그래서 2013년 14년 15년에 독일에서 100대의 충전소를 깔 때 충전소 오프닝할 때 사진 보면 다 현대차가 제일 먼저 충전하는 사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그때 굉장히 큰 결심을 했죠. 아무도 양산을 안 하는데 비록 부족한 기술이지만 일단 충전소와 이런 관계를 갖다가 깨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충전소 건설이라는 게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도요다도 양산하고 혼다도 양산하고 해 가지고 그나마 충전소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저는 봐요. 아주 미미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산업계의 노력으로는 힘들고요. 그래서 20년에 유럽 그다음에 이번에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또 소화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아마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안이 별로 없으니까. 한병원 의원 뭐 핵심 질문을 드리겠지. 핵심 질문. 거기에 이제 우리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행사 제목을 붙이고 했었는데 첫 번째 드린 질문은 왜 굳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하셨는지. 하이드로젠 웨이브요.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죠. 이제 물결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이 하이드로젠 웨이브라는 걸 처음 시작한다고 기획을 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하이드로젠 캐운슬이라고 이제 저희 회사도 이제 수소위원회에 거기 참여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이 수소에 대한 걸 너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터리는 우리가 맨날 일상에서 쓰고 하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배터리는. 그리고 요즘 보면 유튜브 분들이 배터리에 대한 완전히 다 전문가셔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발표가 나도 해설해서 다 말씀하시는데 과연 연료전지가 속성이 뭐고 연료전지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연료전지를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발표할 때도 연료전지 원리 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곁들여가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보니까 타이밍이 이때 우리가 좀 전세계적으로도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런 논의들이 많이 시작되고 그래서 좀 크게 우리 의미랑 맞으니까 한번 좀 크게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트레일러 들어온 컨셉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와중에 우리가 트럭도 개발해서 스위스에도 보냈고 그래서 이걸 다 같이 한번 보여주자는 입장에서 이런 이벤트를 마련했고요. 오늘 그 수소 하이드로젠 비즈니스 썸밋이라고 있는데 오늘 지금 좀 있으면 열리겠지만 우리나라 21개 기업들이 그 수소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까 어떻게 같이 협력할까에 대한 그런 회의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사한 다음에 수소 모빌리티 쇼라고 해가지고 이번 토요일까지 하는데 한 143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수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예전에 이게 한 몇십 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제가 드는 소문으로는 더 참여하고 싶은 기업들인데 장소가 모자라서 참여를 못했다. 코로나도 반영하고 그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겁니까? 이게 아마. 아, 저기 드론이죠? 아까 저기 드론 말씀하신 그거죠? 네. 뭡니까, 저게? 네. 저게 뭐냐면요. 앞으로 물류 기차의 보기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차의 어떻게 개념이죠. 기차가 왜 레일을 달릴 때 밑에 동력을 쓰는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 도로에서 쓰자는 거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그 앞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동력원입니다. 무인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뭐 그 위에 앞으로 트레일 그러니까 트레일러라 그러나요? 지금 우리 트럭의 뒤에 컨테이너를 실어가지고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정해진 노선을?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냥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 앞뒤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회전 반경을 줄일 수가 있어요. 운전석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운전석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뒤로. 사람이 안 타니까. 이걸 다 조절할 수 있다고요? 앞뒤로 조절해서 저기 이제 저희가 약간의 자율주행 기술로 아주 천천한 속도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트럭이 저길 돌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회전 반경을 충분히 돌 수 있죠. 앞뒤가 이렇게 꺾이니까요.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그다음에 우리의 연료전지 기술이 파워트레인도 들어가니까 연료전지 기술 그렇죠? 그다음에 모터 인버터 바퀴가 이제 막 꺾여야 되니까 그런 모든 기술이 어떻게 보면 집대성해서 간 거고 저 밑에 있는 보기 부분만 따로 떼서 재난구조용 차라든지 다양한 컨테이너를 하나씩만 움직인다든지 조그만 컨테이너를 움직인다든지 그래서 다양한 거를 저 보기라는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컨셉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제 부사장님께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영상이군요. 어쩐지 현대차 로고가 아주 오랫동안 나오고 로고 많이 나옵니다. 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것은 차세대 연료전지 연료전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값은 반으로 하고 성능은 두 배로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사장님이 발표하신 거에는 없더라고요. 아니요. 그게 이제 섞여 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가 차기에는 두 개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해요. 하나는 100kW급 하나는 200kW급 왜냐하면 승용차에서는 한 100kW급이 있으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물류는 100kW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스위스에 차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연료전지 스텍이 넥소에 있는 걸 두 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디젤 트럭에 들어가 있는 디젤 엔진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넥소에 들어가 있는 걸 두 개 넣어봤자 한 180kW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트럭에 필요한 파워 에 비하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이 트럭이 어디나 다닐 수 있는 그런 트럭은 실질적으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용량을 두 배로 늘리자. 그래 가지고 200kW짜리 두 개를 넣어 주자.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은 트럭에 나오거든요. 두 개 정도 넣을 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지만 앞으로 정말 진짜 물류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트럭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정도 파워가 필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파워가 두 배인 건 이제 트럭용으로 만드는 그 시스템이고요. 우리가 이제 원가 절감에 노력하는 건 100kW 시스템. 그래서 그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원가가 줄어들게 해 가지고 만들어 보자 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해외로도 지금은 여러 곳에 현대차가 잘 왜냐하면 워낙 수소차가 없으니까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 수소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클 거라고 각국이 다 생각한다면 결국 보조금이 됐든 어떤 정책자금이 됐든 어마어마한 돈이 거기에 들어갈 텐데 그 돈을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라는 회사에 그렇게 막 몰아서 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혹은 그 권역에 있는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회사에 이왕이면 아주 어렵고 아주 못하는 게 아니면 그쪽으로 줄 것 같은데. 오늘따라 정프로가 부사장님 오셨다고 말 돌려서 하시네. 바로 여쭤봐. 현대차가 지금 규모가 작으니까 여기 탑이라고 하니 이게 시장이 형성되면 사실은 연료전지 하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야 돼요. 지금 보면 보쉬도 있고 루프라는 회사 발라드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여러 회사가 나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연료전지가 쓰일 시장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연료전지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나 너무 작아요. 너무 작은 거죠. 다행인 것은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티어1 부품업체들이 다 이제 연료전지 부품을 개발해요. 보쉬도 하고 말래도 하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연료전지 관련 부품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정말 앞으로는 경쟁이 되겠죠. 경쟁이 돼야 또 원가도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산업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한 특정 기업만 하는 사업이 사업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면 많은 회사들이 연료전지를 한다는 건 저희가 반겨야 되는 입장이고 거기에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경쟁에서 이겨야죠. 너 하지마.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즘 보면 한편으로는 섬뜩스커틱 할 때도 있어요. 또 저렇게 많이 투자해서 또 연료전지 회사 만들어. 그런 거 보면 섬뜩스커틱 하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시장이 생긴다. 시장이 생기는 것이 있구나. 그런 것만 또 안심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쭙고 싶은 게 시장이 생겨서 금방 추월당할 것 같으면 불안하고 그런데 기술력의 격차 먼저 선점한 효과 이거를 부사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따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그러면 평생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에 포지셔닝을 해야 되고 내가 평생 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부분은 어떤 회사가 날 수 있고 그렇지만 자동차를 모든 시스템을 결합해서 자동차에 넣어서 이걸 갖다가 돌리고 운행하고 거기에 운전기술이라든지 이런 건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압도적으로 좋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앞으로 많은 회사들이 나오고 경쟁은 끝이 없을 거다. 우리나라의 부품회사 스택 회사 또 생길 지금 다른 회사들도 연료전자 한다고 하죠. 타입은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뭐 무서워한다거나 그걸 막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또 요즘 보면 저희는 그래요. 현대자동차도 잘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소를 쓸 수 있는 기술 모든 게 잘 돼야 되거든요. 수소 사회가 되려면. 그래서 너무 연료전지도 하나의 중요한 거지만 우리나라에서 더욱더 해야 될 게 수전에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장 탄소포집이라는 게 필요할 거잖아요. 탄소포집 기술도 굉장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송기술 저장기술 수소액화기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에 수소를 갖다가 진짜 수입을 해 온다면 우리나라 수소 선박사업이 굉장히 아프는데 수소를 갖다가 저장해서 갖고 오는 선박기술도 굉장히 필요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림은 그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한 번 해봤냐라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기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정부에서도 큰 플랜을 갖고 에너지 비율도 나는 어떤 로드맵으로 가겠다 하고 그의 관련 기술을 다 진짜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무서운 게 일본이에요. 일본은 이미 아람코에서 블루 수소이긴 하지만 그걸 암모니아 형태로 직접 일본에 갖고 오는 실증사업을 이미 했어요. 그다음에 조그만 규모이긴 하겠지만 액화수소를 호주에서 이미 선박에다 넣어서 가와사키 중고범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갖고 왔어요. 그거 선박 건조하는 데 얼마만한 비용이 투자됐고 얼마만한 기간이 걸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벌써 몇 년을 이미 전부터 이걸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얼마만한 빠른 속도로 우리가 이걸 따라잡아야 되는지 정말 시간이 없다. 정부 지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병화 위원도 한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면 수소차에 대한 보조금 충전소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보니까 비교적 굉장히 진취적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년도 2만 8000대를 잡아놨으니까 저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내년 2만 8000대는 못 만드실 것 같은데 고용효과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해왔던 소재나 부품들의 완전 국산화 이런 것들이 또 돼야지 가격도 낮아지고 하는데 저번에 저희 나왔을 때하고 지금하고 얼마나 많이 진척이 됐나요. 제가 생각으로 거의 다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이제는 경쟁이죠.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처음에 이제 연료전지라는 게 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 개발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이 거의 다 국산화 다 돼 있습니다. 단지 뭐 성능이 비교하면 한 1-2% 차이 날까 이 정도고 다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인 것 같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연료전지라는 기술이 많은 산업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 면이 있고 또 그렇다고 어떤 것도 우리가 못할 기술은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냥 연료전지 스택만 생각하시는데 연료전지는 아주 패시브한 거예요. 자기는 아무 기능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수소를 전기로 바꿔주는 기능만 있고 거기에 수소 넣어줘야 되죠. 공기 넣어줘야 되죠. 그다음에 열도 빼내 가지고 이제 쿨링도 시켜줘야 되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요. 기존에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 쓰는 부품들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지 기능이 조금조금씩 바뀐 것뿐이지 기본 개념이나 이런 제조기술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품들은 이미 국내의 자동차 서플라이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가격이 빨리 저감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해본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스택이나 연료전지 스택이나 운전장치 부품들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비쌌었는데 이 운전장치 부품들의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왜냐하면 해외 업체들도 같이 경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와서 짧게 한 두 개만 좀 해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질문 좀 전달해드릴게요. 일단 소프트웨어는 기존 전기차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기차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 발표를 하면서 16조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완전히 상용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수소에는 별로 영향받지 않습니까 전고체는 또 배터리하고도 경쟁하고 수소하고도 경쟁하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배터리라는 건 에너지를 저장하는 시스템이고 또 배터리 자체의 강점이 되게 많아요. 효율도 너무 좋고요. 많은 그래서 또 배터리끼리도 경쟁을 할 거고 또 이쪽 분야에 앞으로 그런 하나하나의 아이템 말고도 너무나 많은 투자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냐 사실은 모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거든요. 에너지가 바뀐다는 건 어마어마한 변화예요. 그냥 어떤 한 가지 조그만 기술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임팩트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심각성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탄소를 줄이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은 다 유망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35% CO2를 저감하겠다 그랬는데 만일에 우리가 CO2를 저감하는 기술을 제대로 개발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을 35% 축소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산을 다 35% 줄여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겠지만 정말 에너지의 변환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CO2를 감축하겠다는 게 얼마나 우리한테 다가올 임팩트가 클지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정말 전 우리나라가 모두 같이 공감대 형성하고 빨리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개념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를 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념 설계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개념을 정립하고 가야 된다. 아니면 나중에 시간이 1년 1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나중에 막상 그날이 닥치면 정말 답이 없을 수도 있다. 넥소 지금 한 7천만 원 하잖아요. 손해 많이 보고 파냐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손해. 네. 왜냐하면 그런 거죠. 지금 배터리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을 좀 받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보조금 받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물론 더 다운돼야 되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연료전위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끽 생산한다는 게 1만 대 1만 5천대 이 정도 생산하는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어떻게 400만 대 500만 대 생산하는 정차. 단가랑 비교할 수는 없다. 거의 9천만 대 생산하는 내연기관 차하고. 그게 기술적으로는 된다고 하지만 산업적으로 인프라가 다 같이 돼야지 그게 떨어지는 건데.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면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이네 이런 얘기를 들을까요 저희가 이제 2030년에 예전에 목표했던 게 한 50만 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면 이게 한 회사가 내가 혼자 50만 대를 생산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연료전지에 관련된 기술들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연료전지 한다고 그러면 산업 생태계가 연료전지에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러면 당연히 부품이라든지 다운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쟁하겠죠. 예를 들어서 현대가 만든다 그러면 이 회사도 자기 부품 쓰게 하고 싶고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서 하는데 떨어질 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운전장치 부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직 스택 부품 쪽에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지금 오히려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괜찮아 해봐 해봐 해봐. 이리 와 해봐. 우리가 좀 도와줄 때 이런. 그건 아주 옛날 얘기지만 그 정도는 넘어가는 단계예요. 이제는 다 기업들도 이게 앞으로 연료전지가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 2차 부품업체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하고 싶어합니다. 하고 싶어해요. 부사님 그 토요타가 얼마 전에 켄터키에다가 수소차 연료전지 공장 이제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저희는 어때요. 현대도 사실은 북경 이미 광동은 들어가는데 미국이나 유럽의 수소차를 위한 스키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어저께 기자분들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든지 수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바이든 정부도 그렇고 유럽도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 공장을 해외에 이렇게 건설하는 걸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해서 갑자기 저기 가면 갑자기 가뭄에 불해 홍수에 아마 그런 리스크 지형적인 리스크도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아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해외의 업체들이 예를 들면 니콜라 같은 케이스가 최근에 보쉬하고 연료전지 받는다 이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이네오스라든지 이런 몇 개의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날까요? 네. 수차 스타트업들이 현대 엔진을 가져간다.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많은 회사들이 얘기를 요즘 발표 나오는 거 얘기해보면 다이블러도 그렇고 다 모든 회사들이 한 2025년에서 20267년 이 정도를 이제 수소차를 양산하겠다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에서 수소차 충전소 구축하겠다 그러면 한 이제 예산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구축하면 한 5년 걸리겠죠. 그럼 그때 시점을 맞춰서 이제 수소차를 내놓겠다는 회사들이 있는데 과연 그럴 때 그러면 얼마만큼 그 회사들이 부품을 수급할 수 있고 생산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일찍 한 거지만 저희가 이렇게 돈 벌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도 저희나 도요다가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앞으로 또 25년에 많은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부사장님은 현대가 육성해놓은 다양한 우리나라에 있는 소재부품 기업들 이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에 많이 이제 번성을 할 거라고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희한테 잘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저희한테 부품 공급하는 많은 업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접촉을 받고 있는 건 저희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현대 입장에서는 국산화를 했는데 국산화의 결실이 오히려 글로벌라이제이션 되는 그 정도에 와 있다. 사실 내연기관차나 다른 차도 우리나라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강한데 연료전지 부품도 보면 많이 러브콜을 받는 것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도 그래요. 우리 업체들이 우리 중소 부품업체들이 강해야 우리도 강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항상 강한 파트너가 있어야 강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기회가 우리 부품업체들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공급하고 그래야 우리 파워가 더 커지는 거니까. 네. 지금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결국은 이제 충전인데 물론 이제 충전소 문제를 우리 부사님한테 여쭤보기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업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 지금 충전소 생긴다 혹은 만들고 있다 이 정도는 이제 파악이 되실 거 아닙니까 네. 충전소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한 75개 현재. 네. 현재. 네. 전국에. 소 기준으로. 충전 기능 100개. 네. 네. 그래서 뭐 계획만큼 빨리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계획만큼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많은 민원도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성과가 많이 늘었죠. 네. 저희 집 근처에도 동탄에도 하나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어디죠 삼성 에버랜드. 에버랜드에도 세워졌다 그러고 제 주변에도 이제 생기는 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지만 쉽지 않은 길이고 아무도 안 해본 길을 간다는 건 정말 뭐 많은 얘기를 할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과. 아니 그런데 저는 오늘 거의 1시간 1시간까지는 안 됐나 어쨌든 비교적 길게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게 2년 전 1년 전하고 사뭇 좀 분위기가 다르다. 앞으로 나갔죠. 앞으로 나갔죠. 된다니깐요. 이렇게 이런 분인데 오늘은 천천히 하면 돼요. 아까 이런 오히려 우리가 막 의욕적으로 보러 왔는데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 약간 아니 이게 계획이 있으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약간 여유가 있으신 거에요. 여유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여유라기보다는 더 급해요. 더 위기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가요. 예를 들어 내년에 한 3만 대 팔면 그 감당한 수소는 문제없습니까 공급은 우리나라에 수소에 대해서 산업체 얘기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수소에 관련돼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한 200만 톤 생산해요. 그런데 다 쓰이죠. 다른 분야에. 그래서 어떻게 더 생산을 필요하면 더 생산을 해야 되고 더 수급을 해와야 되는 입장이겠지만 한 가지만 좀 말씀 드리고요. 수소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연관이 많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우리가 눈앞에서 보지 않고 내 앞에서 수소가 충전되고 이런 모습을 보지는 않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수소 없으면 거의 돌아가지는 않는 거거든요. 모든 화학원소의 가장 기본 원소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유 그러니까 디젤이나 가솔린을 생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수소가 쓰여요 거기에. 이미 수소는 우리가 많이 쓰고 산업체에서 다루는 노하우도 있고 울산에나 대산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미 거기는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다 수소가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린화하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봐요.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분들이 수소차가 수소가 생산되는 게 탄소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지금 전기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그리 뒤에 있는 전기가 깨끗한 전기여야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게 다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그게 깨끗해지 그 나름대로 로드배마를 갖고 깨끗해지겠지만 우리가 그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그린이 그린 전기가 되고 그린 수소가 공급될 때 정작 우리가 기술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개발시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차의 김세훈 부사장님 그러니까 수소 관련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김세훈 부사장님 모시고 오늘 아침 좀 집중적으로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봤고요. 또 수소차 만들러 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뉴스 자료 화면에 현대글로비에서 큰 선적 돼 있잖아요. 거기 뭐 막 타고 있는데 저 수소차래요. 그런 시기를 좀 빨리 좀 앞당겨주십시오. 저희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요. 수소차를 50만 대 그리고 나머지 20만 대는 다른 용도의 스택 그렇게 28년에 저희가 발표됐죠.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나요 차 이외에 네.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동용 발전기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etcr이라고 전기차 레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연료전지 발전기로 충전했어요. 전기차 레이싱.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기차 충전소도 깔려면 그리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멀리 떨어진 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만들면 거기서 연료전지를 하나 놓고 거기서 전기차도 좀 급속 충전하는 그런 모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저희가 이제 선박 같은 데 지금은 소형 선박 같은 데 연료전지를 넣어서 지금 선박 쪽에서도 co2를 갖다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신 분은요 현대자동차의 김세훈 부사장님이었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같이 질문해 주시고 진행해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이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은 불구하고 끝까지 북방송에 참고해 보겠습니다.